메즈롬의 키를 마저 키워보도록 합시다! 그러면은 트레이닝! 어... 어! 잘못 눌렀다! 어 뭐 어쩔 수 없죠? 오! 스피드 트레이닝 올랐다! 아싸! 어? 팔콘? 내가 뽑은 앤데? 마리 무대를 쓴다? 아직도 신기한데? 어! 하트 뭐야?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맥퀸한테? 어? 어? 이게 너무 신기해! 언제 봐도? 어 뭐야? 아! 망함! 아... 골드쉽은 왜 또 꿈에 나온거야? 아... 아 컨디션이 저게 마음에 걸리네? 외출 나가 놀아! 어? 노래도 불러? 체중관리는 완벽해! 라고 해놓자 그래 먹어라 아 원래 이거 찔 수도 있어? 와 찌면 큰일 날 뻔했네 한번 나갔다 올까? 응 한번 나갔다 오자 오 인기 많아 인기 많아 가자! 가자 가자 가자! 가자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쾌윙! 메지르마 크리인! 매지로 마크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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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세쿠은! 아유 이뻐 우리 딸 시작 좋았다 꼭 너를 우승시켜 볼게 다른 이를 돌... 돌 보고 싶어하는 C 다같이 풀컨디션으로 달리자 공정한걸 좋아하는 친구인가 사탕 나눠주러 간다 기쁨천사야 이걸 매키는 트레이닝에 오 스태미나 파워 오 원호의 마이스트로 아 이건 모르겠고 오 간판 매진 어 뭐야 추가자율트레이닝 또 뭐 만났겠지 라이언 어 그치 뻔하죠 이제 아 이제 한번쯤은 짤 놓을때 됐는데 아 이번까지만 허락한다 고베 신문베에서 삼착이네 막차 놓으셨다고 뛰어가야지 두시간정도 달리면 되는거 미친거 아니냐고 되는거 맞아? 아 그걸로 두시간이면은 100km 거리야? 절대 꿈매서 골드이심 만나지마라 아싸 나이스 아니 또 왜 이번엔 아 그놈의 골드십 자꾸 나한테 왜 이러는거야? 저 모자를 벗겨버려? 오 상태가 풀렸다 가보자 잔디 2400m 코스 트레이닝을 떠올리면 문제없어요 도주가 5명이니까 선행으로 가보자 선행으로 가보자 선행으로 가보자 선행 2명밖에 없다 따라가자 따라가자 가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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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쁘다 잘 키웠어 다음은 국화상이야 스테미너 400 이상 오케이 라이언은 이겨야지 라이언은 이겨야지 한턴이라고? 아니 한턴이라고요? 아니 왜 한턴이야?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 X됐어 아 삼착만하자 질수도 있지 이번엔 삼착하자 점점 멀어지는데 흥분상태? 왜왜왜왜왜 아 그러지마 내 눈으로 못본다 내 눈으로 못본다 손팅이 해보자 손팅이 해보자 어우 뭐야 꿈이잖아 어 어 경기 날이네? 어우 꿈이네 제발 루출 아 스킬 좀 잘 써주면 안되나? 됐다 됐다 와 그치 아 그치 도주는 추임상태길이 아니었어 흐흫 오우 뭐야 오 노래가 바뀌었다 스테미너를 많이 올려야겠다 아 아 도주가 먹혔네 와 다행이다 아 오 뭐야 AAO가 여기서 왜 나와 히마 아 히마리세요? 아 진짜 죽일까? 아 진짜 골드쉽을 죽여야 될 것 같아 피카푸치가 뭔데? 이거 아니야? 어? 젖었다 오! 아! 반직하라 그래 성공! 체력회복 나이스? 컨디션 나이스? 직선회복 나이스? 오! 올해 발렌타인 선물은 너가 처음이다 야 고맙다 같이 먹을래? 아 살찌일 것 같은데? 안 돼? 뭔가 미안해 그래 아 살짝 안 돼 아이네스 후진? 얜 뒤로 달려? 아 죄송합니다 개승개시? 스태미나 왜 1밖에 안올라 이씨 제발 골드쉽이랑은 안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호호호호 1착 할 수 있어 추위 먹고 선입 8명 선행 5명 도주 도주로 가야겠는데 이러면은? 아 인기도 별로 없는데 5번 인기야 젖었다 어쩔 수 없구만 아냐 써봐 아 그래요? 아 그것도 그게 다 오케이 오케이 제발 아까도 아까랑 다르다 아 아까랑 다르다 아 뒤에 속도는 뭐야 원호의 마인스트로 그래 나이스 오 느낌이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까랑 또 무대가 다른건가? 제발 음압비율까지 가보자 처음 해보는건데 아 고생했어 맥퀸 고생했어 우리 딸 아유 고생했어 우리 딸 아 뭘 올릴까? 스태미나 올릴까? 스태미나 올리는게 낫겠지? 오 다행이다 아 나 이따 얘 휴식시킬 때마다 골드쉽 꿈을 꾸었다고 할거 같아서 너무 무서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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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속에서 골드쉽 안돼 스태미나 딱 400채웠네 그러면은 우정트레인이 가야지 본인의 스탯을 왜 이렇게 균형지고 고르고 잘 나왔냐? 나랑은 다르게 믿는다 아니 아니 믿는게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거야 가자 따라 붙지마 따라 붙지마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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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우리 맥퀸 목소리가 아닌데? 이것 좀 슬픈데? 다음 탱노상 1차 몇 턴주냐? 일곱 턴 이건 쉬어야지 아 씨빨 X됐다 야 괜찮아 상태이상 없어서 다행이다 레인 레인 잘나와라 도주 도주 몇명이냐 도주 두명 도주로 가는게 맞지 도주로 출발하면 되겠죠? 믿는다 날씨 스킬을 못받네 효과를 고독한 늑대 도주의 요령 둘 다 받았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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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서 가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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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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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노상 가을까지 이번 턴에 레이스 내보내면 제펜컵 넘기시면 훈련만 하는거 제펜컵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? 선행 5 도주 4 도주로 가야겠지? 바로? 흥분만 하지마 얘들아 회복좀 하지마 도주 직선 그래 스킬 나와줘야되는데 됐다 아 잘 키웠다 성공적인 키움이다 앞으로 이제 스태미나 해야겠네요 휴식은 진짜 안해도 되려나? 내가 나가야 할 레이스가 이거지 아리마 기념 오 고독한 늑대 도주의 요령 양호한 경기장 근데 늦은 출발 조졌다 그냥 컨디션이 안좋았잖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흥분.. 흥분까지 해가지고 이거 안좋은데 너무 억간데 에이 끝났다 오 썼네 과연? 어? 됐다 야 작하다 우리 딸 평가받아 평가받아 흥분 훌륭히 URA 파이널스에 출전이 결정됐다네 예선 중결승 결승 3번 1차 돼요 그거? 오 이게 귀여워 잔디 중거리 포화 겨울 아 왜앞에 겨울이야 스킬 쓸수있나 이거? 못쓰겠는데 아 없다 당했다 네 오 어 들려 가자 가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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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있나 보여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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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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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 직속까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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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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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등인데? 아 예뻤지 왜 자꾸 나한테 억가를 주는 거야? 나 정말 슬퍼 이러면 제대로 갖췄네 이거 실수 되나? 뚫어 뚫을 수 있을까? 뚫을 수 있을까? 했다 나왔잖아 아이씨 도주 말곤 답 없다 아 제발 억가만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? 나 좀 막지마 아 그냥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다시 껴 다시 껴 포지션 센스 좋아 좋았다 결승 결승 가자 아 그냥 억가만 안 당하면 돼 억가만 근데 능지가 낮아서 억가를 당할 확률이 크다는 거? 선행 9 선행 9 선행 6 선행 9 선행 9 선행 8 작전 할 것도 없어 가보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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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분만 하지마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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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! 감사합니다! 오! 하트! 너무 귀여워! 고생했다! 다 키웠다! 응! 많이 먹어! 많이 먹어! 다 먹어! 다 먹어! 14점! 13승! 아 이거 좀 슬프다! 다 이겼어야 했는데! 고생했다! 고생했다! 감사합니다.